뒤에 여우 뭐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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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큐 아 뭐야 야 이때야 좀 쉬자 진짜로 땡큐 와 개쩔어 야 30 거의 30m야 뭐 쿵푸 배웠나? 쿵푸 펭귄이야 뭐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힐링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을 추천받았는데 매우 느린 거북이를 움직여서 결승전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비빔밥을 시켰기 때문에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길래 게임을 다운받았구요 게다가 무료 게임이야 게다가 제가 펭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펭귄 되게 귀여워 어 토끼의 집 어 뭐야 뭐 금 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돈이야 그치 헉 펭귄돈이야 어 근데 펭귄이 훔쳐갔어 야 이거 뭐야 거의 담배 물고있는 그 급급인데 포스가 그 거북이 녀석 말이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어? 이거 지금 토끼가 거북이 펭귄한테 의뢰했네 그래 봤자야 난 지지 않아 잠깐만 야 한번 클릭할 때마다 0.01mm씩 가는데? 이거 맞는 거야? 저기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게 왜 힐링 게임이죠? 자 엔터 아 개같은 펭귄! 아 미친 펭귄인가 봐 얘네들 왜 저래?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폭력적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토끼한테 돈 얼마나 받았길래 그래 야 지금 여기 펭귄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? 펭귄 꺼져라 진짜 이거 뭐냐? 여기만큼 스피드로 빨리 가야돼 빨리 벗어나 빨리 됐어 잠깐만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되게 아픈 상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파요 좀 천천히 가자 좀 아프니까 뒤에 여우 뭐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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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큐 아 뭐야 이때야 좀 쉬자 진짜로 땡큐 아 개쩔어 야 30 벌써 30미터야 뭐 쿵푸 배웠나? 쿵푸 펭귄이야 뭐야 하지마세요 제발 진짜로 무빙 아 진짜 개빡치네 와 이제 악어 꼬리 탔다 세브 안 하면 망한다고? 방해하지 마라 안 보여요 왜 왜 왜요 뭘 방해하고 싶은 건데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아 딱히 없잖아 아 왜 이럴까 진짜 왜 그러시냐고요 어차피 제가 졌다구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악어가 방해하진 않았어요 악어가 솔직히 방해할 줄 알았거든 아 저 펭귄 뭐야 왜 날아? 펭귄이 날 수 있는 동물이었나? 잠깐만 이거 물 아니야? 야 물에선 내가 좀 빠를 듯? 물에선 내가 빠른 거 아니야 거북이 원래 물에선 좀 빨라요 물이 아니었네 그냥 얼음 위로 그냥 가는 거였네 많이 왔어 많이 왔어 51미터야 내가 정말 5천번을 눌렀다는 거죠 아 버근 거 같은데 이거? 이렇게 오래 걸려 원래? 아 개 같은 저거 뭔데 저거? 들 수 없다 이런 게임에 굴복할 수 없어 너무 아파요 아까도 아프다 했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아파요 아 뭔데 아 느낌상 더 느린 거 같잖아 아닌가? 아니야 확실히 더 느려 더 느린 거 같아 아니 왜 내 앞에서 인사냐고 저를 가서 인사해 둘이 당해되니까 아 여기서 가위바위보 너네 가위바위보 못하잖아 뭐 누가 누가 이긴 거야 아 어떻게 이긴 거야 어떻게 구분하냐고 앞에 당근이 불안한데요 아 드디어 갔네 쟤 잠깐만요 탱크 드디어 70미터 아니 토끼는 나한테 경주를 이겨서 얻는 게 뭐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썼대 그러면 혹시 이거 당근 다 세 개 다 그런 거니? 맨판이 저 나갔다 왔는데 왜 여기예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잠깐 멈추면 괜찮나? 당근 앞에 있을 때 좀 멈춰보자 멈춰 멈춘다고 될 게 아니었네 쟤는 난 저 탱크가 제일 무서워 뭐 내가 무빙으로 피해야 될 순 없잖아 아 무빙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얘 느려가지고 무빙을 칠 수가 없어요 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난 또 뭐 더러운 짓거리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아니 이거 뭔가 빠질 거 같지 않아 요거? 도망갈 준비해야겠어 잠깐만 세이브해봐 세이브하고 함정일 거 같거든요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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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가! 아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네 멈춰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별걸 다 해야 되네 증말 일단 세이브 한 번 더 하자 기다려봐 세이브 됐어 걸리면 뒤로 밀려나갈 거 같은데? 근데 별로 걸려 보고 싶지 않아 아 근데 궁금하기도 한데 안 걸릴래 걸려봐 달라고? 기다려봐 그럼 세이브하고 걸리면 어떻게 되지? 지금이라도 멈춘다면? 자동 세이브? 자동 세이브? 아니 그럼 세이브가 왜 있는 거야 이거? 로드가 없잖아 아니 로드가 왜 없냐고 어쩔away 거의 다가간다 이리로와 무궁화꽐! 널 정복해 주지 으어어어어 와 진짜 많이 왔다 와 한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애 이거 삐져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멈춰볼까? 아 무서우니까 멈춰 그냥 멈춰 몰라 모르는 일이야 얘 그냥 어 이거 억깍게임이라서 어쩔 수 없어 와 끝났다 저거 뭐 함정있나요 제발 유튜브 공략 좀 봐주세요 아무나 제발 나 지금 거의 다왔어 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진짜 하지마 제발 나 진짜 다왔단 말이야 아하하하하 와 이게 말이 돼? 우와 오오오와 오오오오 오 드디어 미쳤나? 아 너무 아파요 아 아 잠깐만 스트레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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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미터까지만 좀 힘내 94 나 지금 빨라 나 지금 누구보다 빨라 무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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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보드틸 97 97 거의 다왔어 드디어 엔딩이야 98 뭔가 방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될거 같애 99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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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화도 왔네 어떻게 온 거지? 화들짝 어 뭐야 다 죽임 나이스 이거지 그래 이런 엔딩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거북이 쌈 개잘하나봐 아 해피엔딩이구만요 아 그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토끼 그냥 때렸어야 했는데 자 이렇게 힐링게임 게임 제목도 기억이 안나지만 재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